3 3 3 3 4 오징어 복귀입니다. 하나 있으면 하나 원수도 해가지고. 하하하하 It's real. 기분 어떠세요? 떨려요. 떨리고 설렙니다. 어떠세요 오늘? 저 떨려요. 사실 긴장도 되고. 어떠세요 기분? 문희 형 무상이신 것 같은데. 진미채는 원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넌 갑자기 어떤 친한 척 해. 어떠세요? 아주 좋습니다. So good. Yes. 비켜지지가 않은 첫방이 오늘인. 긴장돼. 긴장되고. 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미란별이 딱 있네. 기대 많이 할게요.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나. 어디 지달로 와. 그래. 나 이거 페북에서 올리게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저 죽어요.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. 작가가 만들어. 마나스 속에. 마나스 속 세상에. 여보색 문단호가. 자신이 마나스 속 인물이라는 걸 깨닫고.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. 진미채 볶음이 학교에 등장할 때마다 제가 등장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엑스트라임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의 그려짐 속에 살지 않겠다 이런 단어의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전체 내 볼링이 끝나고 해준 얘기가 있는데 불안함 속에서 너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불안함 속에서 재미를 느껴주고 있습니다. 하나 있으면 하나 원하셔도 된 것 같아요. 장난이고요. 노은이가 지금 잘 챙겨줘서 저희 현장에서 너무 편안해요. 이렇게 후 끝나고 소감. 오늘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이런 풋풋함이 저희 드라마의 단점이 아닌가. 다 같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. 이 말은. 오늘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한다고요. 사이가 진짜 좋아요. 이것을 많이 보면서 새로운 게 없다고 고민하고. 또래 사이도 굉장히 좋아서 친해요. 친한 만큼 그리고 많이 그런 연기적으로 서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고. 제가 막내인데 언니, 오빠들이 굉장히 촬영장에서 재밌게 해주셔서. 형 오빠와 자기를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. 똑같은 얘기만 다모 다르게 해서. 각자 자기가 준비한 거 그냥 한 거야. 그 말은 즉슨 뭐랄까요. 우리 7명의 생각이 다 같았다라는 거지. 포장 잘한다. 포장 잘한다.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. 다시 다 들어오시라고. 병력이죠? 선생님 격려. 선생님이 좋죠. 혹시 선생님만 믿고. 어쩌다 발견한 하루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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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으실 거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어쩌다 발견한 하루 파이팅!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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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